전송 개신! 총격전을 준비해 티끌은 열심히 모아서 반납하고 전송 개신! 전송 개신! 도망간다. 적 침입할 차례 이제 안심해도 되겠어 놈들의 티끈을 모조리 빼앗았다 좋았어 10초 남았다 2명 처치 크리스로 왼쪽이 더x4 10초 남았다 1명까지 탈락 3명까지 6명까지 5명까지 3명까지 1명까지 3명까지 2명까지 이곳에서 전격을 지켜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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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